그런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산하의 산하의 해방의 회불 아래 벌보수 산하의 해방의 회불 아래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후쿠시마 핵폐수 반대 촛불 집회 전 세계가 지켜본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민주 시민들이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열고 있는 이 촛불 집회를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 시민들이 벌이고 있는 촛불 집회 전체가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촛불 집회가 후쿠시마 핵폐수 반대라는 것 때문에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이 촛불 집회 말고도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후쿠시마 핵폐수를 반대하는 집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한국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 반대의 촛불 집회를 하든 말든 언론은 그닥 관심이 없죠. 얼마 전에 우리 농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와가지고 시위를 벌였는데 보도를 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외신에는 몇 군데가 보도가 됐는데 국내 언론에는 어민들의 절규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요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라고 되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국내 언론에서 하는 것 보면 정말 관심 밖에 있는 것처럼 정말 세상이 평온한 것처럼 이렇게 떠버리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아니야. 국내 언론들이 딴전을 피우고 있지만 전 세계 언론은 한국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야.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윤석열은 일본 편을 들고 있지만 한국민들은 그렇지 않구나. 한국인들은 야 윤석열하고 전혀 지금 생각이 달라. 라는 게 전 세계가 이제 알기 시작했고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전 세계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될 수 있느냐면요. 전 세계가 이렇게 후쿠시마 반대의 촛불 집회를 우리 시민들이 벌이고 있다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후쿠시마 폐수 방류가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을 잡아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외신들은 인지를 한 거죠. 후쿠시마 핵폐수 이 문제 이 후쿠시마 문제가 윤석열 정권의 지지 기반 자체를 뚜리채 흔들고 그나마 버티고 있던 윤석열의 그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외국인들은 아는 거야. 외신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집회가 전 세계로 타전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타전이 되고 있나요? 하나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인도의 주요 언론 중에 하나인 아웃룩이라는 언론사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피싱 보트 스테이지 메리타임 퍼레이드 인 프로테스트 오브 후쿠시마 워터 릴리스 남한이라고 썼죠. 대한민국의 어선들이 해상 시위를 벌였다. 모호에 대한 저항으로 후쿠시마 워터 릴리스 후쿠시마 폐수 릴리스 그러니까 방류 여기에 반대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다. 이거는 우리나라 연합뉴스하고 AP통신이 모두 전세계에 타전했습니다. 주로 이 사진은 AP통신에서 해외로 타전했어요.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시위들 후쿠시마 반대 시위들은 주로 AP통신에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인도에서 인도네시아 아니고요 인도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역시 이거 역시 동남아 쪽의 언론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집회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주로 한글을 쓴 집회를 보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다 한자로 돼 있죠. 영어 한자 이게 국회의사당 앞에서 벌어졌던 어민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였습니다. 이거를 직접 보도를 해요. 이 사진은요 전세계 주요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진 별로 보도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주요 언론에 다 보도됐어요. AP가 이 사진을 찍어서 전세계에 타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웬만한 언론에서 다 받았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더군다나 이거 같은 경우는 영어랑 한자가 같이 쓰여 있잖아요. 해외 언론에서 볼 때는 좋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엄청나게 보도를 많이 했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 사진 별로 볼 수가 없었죠. 그죠?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것도 보면은 어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와가지고 지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이 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인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디였더라? 아 참 자 그리고 이거는요 일본 NHK 뉴스입니다. 일본 NHK 뉴스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인의 80%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80% 한국인의 80%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고 일본 NHK가 직접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진도 함께 보도를 합니다. 자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가지고 한국에서 갈등이 그로우하고 있다고 이런 보도를 일본에서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 유명한 알자즈라 방송입니다. 아랍의 알자즈라 이 알자즈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파이널 체크에 들어갔다. 핵폐수 방류를 위한 파이널 체크에 들어갔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그 자료 사진으로 우리나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반대 시위를 사진으로 씁니다. 야 대단했죠?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이거는 국회 앞이 아니라 이거는 더 광화문 같이 보이죠? 예 자 이거는 중국 한국시 본 것 같아요. 글로벌 타임스라고 돼 있던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직접 이렇게 한국인들이 시위를 벌이는 장면을 자료 확인으로 쓰면서 뭐라고 이건 뭐라고 보도하고 있느냐면요. IAEA가 리포트를 고쳤다. 일본의 도네이션을 받고 IAEA가 후쿠시마 관련한 보고서를 고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항의를 했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그 기사의 자료 화면으로 우리나라 어민들의 반대 시위를 자료 화면으로 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반대 시위 후쿠시마 반대 시위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구나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와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한국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을 자료로 쓰고 있어요. 후쿠시마에서 핵폐수 방률하고 있다. 뭐 일본 정부가 다 준비가 끝났다더라. 그런데 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를 쓰면서 자료 사진은 한국인들의 시위를 내걸고 있다는 것. 다 지켜붙고 있다는 것. 중국의 환구시보호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중국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기는요. 그 유명한 인디펜던트라는 신문입니다. 왜 한국인들은 지금 소금을 사재기하고 있는가라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금 때문에 소금 품귀 현상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인디펜던스가 자료, 보도,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래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자 한국인들이 소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자, 보셨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하면 사실 후쿠시마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한국을 보고 있는.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인이면서 후쿠시마에 찬성하는 놈들이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이직들, 윤직들인 거죠.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다들 기괴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한국인들은 정상인데 이 정부는 이상하다라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이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전 세계, 제가 여러 군데를 계속 뒤져봤는데 전 세계 언론들이 지금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나 IAEA를 믿지 못하는 이유로 드는 게 네이처지입니다. 이 네이처가 세계적으로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잡지 아닌가요? 이 네이처에서 최근 연달아서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는 알프스, 핵물질 여과 필터가 사실은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네이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됩니다. 네이처는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가지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라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 왜 이 네이처는 한 번도 이렇게 인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할 때는 그렇게 네이처 자주 인용을 합니다. 네이처에는 뭐라고까지 보도를 했었느냐고 하면요. 이렇게까지 보도된 부분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정말 안전한가? 과학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는 이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난해 버지니아즈 헌덤에 있는 미국 국립해양연구소 협회도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가 아직은 부족하다. 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라고 네이처가 분명히 보도를 하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역시 네이처 기사 중에 하나의 일부분인데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알프스가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로 방류하는 것이 해양 안전과 인간 건강에 안전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됐는가? 이 물음에 하와이 대학교 만화 캠퍼스의 해양생물학자 로버트 리치몬드는 아니요. 라고 답했다. 이 내용도요. 국내 언론에서는 아무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는 전혀 없고 계속해서 괴담이니 아니 먹방이니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과학으로 접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국내 그 어용 이상한 학자들만 등장시킬 뿐 네이처같이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그냥 논란인 것처럼 아직은 알 수 없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는 논란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데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이건 논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마치 논란인 것처럼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서 논란을 벌이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요. 이게 공정한 보도가 아니죠. 진실 보도가 아니죠. 진실은 위험이다. 전 세계가 위험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이건 논란이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어디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게 논란 아니에요. 명백히 위험이야. 겨우 이런 거나 보도하고 있고 말이야. 이 사진 보세요. 수산시장에서 물 떠먹는 게 뭐라고 이런 걸 보도를 합니까? 이런 걸 보고 생쇼라고 그러지 않나요? 참네. 얼처분이 없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라고 하는 국내 언론의 수준은 글쎄 이걸 과연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도대체 대학 교육까지 받았다는 자들이 이거밖에 안 되나? 참 절망적이네요. 참 절망입니다. 정말 정말 절망적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민시민님 찢찢 이집! 이라고 하셨고요. 머리에 꼽힌 권희님 이집들 바닷물에 희석되면 괜찮은데 괴단 퍼뜨리지 말라고 함 아니요. 방사능 오염은요. 바닷물에 희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게 그게 전세계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갑상선염의 발생 빈도가 세계적으로 무척 높습니다. 전세계 발생 빈도가 만약에 2라고 하면 한국의 발생 빈도는 12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갑상선은 이게 바로 사실은 방사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요드와 관련된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이 갑상선인데 이 갑상선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 특히 갑상선염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갑상선을 많이 걸리는 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서 많이 걸리느냐 하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갑상선염, 갑상선암 발생 빈도가 엄청 높아요. 이거를 보고 전세계 세계보건기구에서 뭔가 있다 라고 걱정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이게 2010년까지 이게 심각하게 갑상선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조금 잠잠해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갑상선은요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후에 거의 절반 이상은 사실은 방사성 노출에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많은 게 뭡니까? 동의안을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핵발전소에 거의 60% 이상이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고리원자력발전소든 월성발전소든 유라늄이든 방사성 물질이 어쨌든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그러죠. 철저하게 관리하는 건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극미량이라도 조금씩 더 노출되는 그 방사능이 쌓이면 그런 문제를 낳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사실 몰랐어.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암은 방사능 노출하고 관련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도 말을 못했던 게 바로 그 지역의 암발생률 갑상선암발생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라크 전 때 미군이 탱크에서 썼던 그 탄이 있어요. 보통 탱크가 탱크하고 탱크하고 전체를 전차하고 전차가 이렇게 전투를 벌이죠. 전차하고 사람하고는 일단 싸움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전차하고 전차끼리 이렇게 폭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전차가 상대방 전차를 잡기 위해서 쓰는 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새는 전차가 되게 두꺼워져요. 이렇게 전차벽이 전차차 벽이요. 보통 우리 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20cm, 30cm 막 이렇습니다. 거의 전차벽이 이쯤 되고 막 그래요. 자 이렇게 두꺼운 전차 벽을 뚫으려면 이 탄도 장난 아니게 단단해야겠죠. 그래서 많이 쓰는 탄이 뭐냐면 열화우라늄탄입니다. 우라늄 235는 방사성 물질이지만 238은 방사성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238을 가지고 탄두를 만들어요. 이거를 가지고 탄두를 만들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전차탄으로 우라늄 238을 가지고 포탄을 만들면 상대방 전차가 대부분 다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열화우라늄탄을 참 많이 썼어요. 근데 미군 전차병들 중에 10%가 암에 걸린 거예요. 이라크 갔다 오면 사람들 그 다음부터 열화우라늄탄을 안 써요. 안전하다고 썼지 미국도 열화우라늄탄 235는 방사성 물질인데 238은 방사성 물질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썼다고 근데 암이 생기잖아 금일양의 방사선도요 엄청 위험해요 그런데 참 바닷물이 희석이 되면 상관없다 그건 정말 아 수준 낮아서 진짜 아 참 답답한데요 제가 또 말이 좀 길어졌네요 자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네 오밤중의 뉴스 ments 네 오밤중의 뉴스